두변? 엽 아니 각이다 각이다 고래한테 천원 줘야지 오천 줘 だ 두 부셔서 두드도 두드도 아 예 아니 불러가자 죽으면 아니야 아닌가 큰거 한방 노려야 되는거 아님 아니야 굿날을 도모해라 도모 왜 모빌카드 더미가 비어있어야만 하지 모빌카드 더미가 있을때도 대단원을 쓸 노력을 해야지 왜 안된다고만 말을하지 한번 쓰려고 해봤어 쏘실수도 있잖아 어 반사다 어 해시계다 아니 뭐지 뭐지 뭐하지 저런 자기만 즐거우면 되지 솔플게임인데 거노거노이님 미만원 오왕감사합니다 꺽 아니 이 인카운터 진짜 엘리트보다 훨씬 어려운데 대체 메가 크릿은 뭔 생각으로 자 알겠지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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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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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드 컷. 갈채하라. 나의 초속 3cm 공격을 받아라. 아이 뭐고 이거. 먹지 말까? 왜 먹음? 아 대단한 짓. 뭐하냐. 진짜. 아유. 아유. 보감 게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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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지 않나? 안 되나? 되지. 아유. 아유. 아 agony. 도가루 또 또 누워 또 사고 내장에스 났사 개 노사반 이다. 근데 뚱땡이네 왓 왓 멈춰 아 뚝대 아씨 아 뚝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기가서 지우려면 엘리트 가야되는데 엘리트 너무 위험한데 근데 엘리트 안 가는 길이 없네 소스 캐리 그래도 얘가 낫지 얘는 상태이상 안들어오니까 맞아야 들어오니까 약바 치우라고 전등 방해 건무 독지 작은 상자 아니야 제거 이벤트 보는게 낫지 아 실수했네 여기서 실수하면 안되는데 아 실수했네 아 실수했네 아 실수했네 아 실수했네 아 실수했네 아 실수했네 아 장화 땜에 한 대 덜 때려도 됐네 장화벌집 아 실수했네 괜찮아서 하는거 보다 제거하는게 낫겠는데 아 실수했네 아 실수했네 아니 꼭꼭꼭 수수강화하면 이제 다 되지 않았나 파격 열심히 지워놓으면 나오는 밴파이어 아저씨 왔다씨 밴파이어 사컷 빈쇄장우나 빈쇄장우나 멋대로 해봐라 아니 이거 진짜 그랜빈 대가리 아 듣받다주 빈쇄장우나 다섯장 반도라 멜로인데 별로일건 알고있었고 엘리트 잡지 이거거든 야아 이거거든 이 기준 그렌빛 머리 치우라고 중식에 빛의 빛 틴가내기 아니? 25뎀 카드 30뎀 카드 37뎀 카드 애 쪼개고 있어서 더 기분 나쁘네 방어도 올려야 되지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순 없지 아 대단원 더 써야되잖아 아니 이런게 어딨어 게임이 임성질하네 대단원 강호해버렴 으아 미친 그렙니다 도포 그는 너무 빠릅니다 그는 너무 빠릅니다 짱 세 짐 짱 세 짐 이afe , 이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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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빛 무릎 펴갈까? 무릎 펴갔다가 대난원 추락하는거 아뇨? 대추 작업도구 있으니까 상관없네 잉크병 삐꾸나도 그냥 한번 더 돌리면 되서 먹지말걸 괜히 미치 않게 민첩 1포션 아니 아니 잘못 눌렀다 잠깐만 왓 저거 죽이는건 좀 상생각임 아니 과연 학생하는거랑 잡는거랑 별 차이 안나네 옹예 먹강화함 고개? 자 또? 부장 으엑 작은 깍어는 뒤져있어 잊어본다. 잊어본다. 공포 나온건 나름 괜찮네. 장무참 성공. 잊어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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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강호하지. 생존자. 별 상관없을듯. 민처 포션도 있고. 향컨 뜨나. 안돼도 해야지 뭐. 지효 불었네. 코이츠 향컨을 하지 않은. 향로 왜 샀냐 그러면. 향로 이제 쓸 일이 없다. 어? 어는 무슨 내가 이겼다. 순수는 다음에서야지. 순수가 다음 턴이라 애매하네. 순수는 다음 턴이라 애매하네. 순수는 다음 턴이라 애매하네. 닿날 가능하다. 안 써도 될 것 같은데. 뭐 쓸거면 아까 썼어야지. 뭐 이에 안 썼는데 참아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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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